오늘은 토트넘이 반도벤의 이 결승골, 반도벤이 이제 중간부터 풀백으로 뛰기 시작했는데 반도벤이 공격적으로 올라와서 본인이 직접 마무리를 하는 이 반도벤의 영웅 본능, 이 한 장면 때문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 보시면 일단 이 두 팀이 되게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라인을 서로 끝까지 올리죠. 그래서 오늘 경기 보시면 벌리도 수비 라인을 올려요. 엄청 올리고 토트넘도 수비 라인을 올립니다. 서로 라인을 엄청 올려서 서로 앞쪽에서 끊어서 공격을 하려는 아주 공격적인 팀들 간의 경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가운데 지역에서 저 싸움을 이기면 상대의 뒷공간을 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트넘이 이기면 벌리의 뒷공간, 벌리가 이기면 토트넘의 뒷공간, 이 뒷공간을 노리는 경기였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토트넘이 기회가 사실은 많았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 지금 토트넘이 라인을 올려서 싸우고 있고 벌리도 라인을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 지역, 가운데 지역에서 이제 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토트넘이 볼을 가졌을 때 벌리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정말 미친듯이 압박합니다. 한 명 한 명씩 1대1 압박을 하고 있어요. 정말 과감하죠? 이렇게 1대1로 올라오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저 압박을 한 번만 이겨내면 바로 역습 찬스인 거예요. 이게 보통 이렇게 데임마크를 붙여버리면 데임마크는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난 팀이 이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벌리가 막 올라올 때 토트넘이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는데 여기서 싸르가 압박을 당해요. 압박을 당했을 때 여기서 압박을 이겨냅니다. 이겨내고 비수마가 이제 패스를 준 다음에 올라오죠. 올라와서 비수마가 볼을 끌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벌리가 한눈에 봐도 수비 라인이 엄청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 압박 때문에 모두 올라가 있죠. 근데 여기서 압박을 실패하니까 비수마가 볼을 끌고 올라오면서 벌리의 뒷공간으로 패스를 한 번만 찔러주면 결정적인 찬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존슨과 손흥민 뛰어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비수마가 여기서 패스가 미스가 납니다. 오늘 이게 문제였죠. 이 두 팀이 서로 라인을 올리니까 결국에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서로 그러면 결정력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런 장면에서 토트넘이 결정력을 제대로 못 만들어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비슷한 게 뭐냐면 서로 라인이 높으니까 서로 전방 압박을 하니까 어떤 모습이 나오냐. 뒤에서 볼을 짧게 짧게 패스하는 것도 비슷해요. 그래서 뒤에서 골키퍼가 수비수가 정말 후방에서부터 짧게 짧게 패스를 하면서 상대가 올라오길 기다리죠. 올라오길 기다렸다가 뒷공간 똑같아요. 포스트쿨로와 이 콤파니 감독이 추구하는 바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도 나와요. 비카리오가 짧게 패스를 하죠. 옆에 있는 스키백에 패스를 하는데 그 순간 또다시 벌리의 선수들이 한 명 한 명씩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과감하게 올라오죠. 그런데 압박을 하다가 반더벤을 놓쳤어요. 순간적으로 압박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압박을 하고 있긴 한데 반더벤의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놓쳤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반더벤 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탈압박이 됩니다. 여기서 탈압박이 되니까 반더벤이 볼을 끌고 올라오고 끌고 올라오면서 올라와 있는 벌리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역동작에 걸리죠. 그래서 여기서 반더벤이 앞으로 패스를 보내주니까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올라와 있는 벌리의 수비라인 뒷공간이 광활하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은 다음에 뛰어올라가다가 측면에서 존슨이 뛰어들어가면서 수비수를 끌어당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리는 극단적인 대인마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존슨이 뛰어들어가면 무조건 존슨의 담당 수비수가 존슨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 뒷공간으로 메디슨이 뛰어갑니다. 근데 메디슨을 담당하고 있던 벌리의 수비수가 메디슨을 놓쳤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메디슨에게 절묘하게 패스를 넣어줍니다. 뭐 허무하게 무너지죠. 그리고 이 뒷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메디슨이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데 여기서 또 메디슨이 1대1 찬스에서 약간 컨트롤이 안 좋으면서 득점을 하지 못하는 장면이 나와요. 토트넘이 라인을 끌어올렸을 때 결정을 짓지 못하는 장면들이 좀 나왔어요. 이제 반대로 벌리도 똑같잖아요. 벌리도 토트넘의 압박을 딱 한 번만 이겨내면 뒷공간을 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장면 보시면 토트넘이 계속 올라와 있어요. 정말 많은 선수가 올라와 있고 이때 벌리가 볼을 잡았을 때 짧게 짧게 풀어나가는데 이때 여기서 토트넘이 벌리의 볼을 못 뺏었습니다. 못 뺏으니까 벌리가 볼을 끌고 올라오면서 토트넘의 라인이 올라와 있고 이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순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 그리고 이 포스터가 스피드가 빠른 선수예요. 반더벤만큼이나. 그래서 오늘 반더벤이 약간 포스터와의 스피드 경쟁에서 압도하는 데는 실패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반더벤이 따라갔지만 여기서 이제 포스터가 볼을 끌고 뒷공간으로 움직이는 이런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이 실점하는 장면 보시면 토트넘의 기회랑 똑같습니다. 무리치가 볼을 가지고 있어요. 골키퍼.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압박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흥민뿐만 아니라 토트넘의 많은 선수들이 압박을 막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무리치가 이 사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근데 오늘 이 무리치가 실책이 많았거든요. 저 짧은 패스를 잘 못하는 선수예요. 그런데 벌리의 고집, 콤파이 감독의 고집 때문에 짧은 패스를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짧은 패스를 많이 하는 골키퍼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이 패스가 한 번 통했습니다. 한 번 이 사이로 들어가면서 토트넘의 선수들이 막 올라오면서 압박을 할 때 이 패스가 이 뒷공간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볼을 받은 베르게, 벌리의 미드필더가 볼을 끌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올라갈 때 이 선수가 토트넘의 미드필더를 한 명 이기고 두 명 이기고 계속 볼을 끌고 올라가요. 전진성이 좋은 선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포로가 이 모습을 보고 올라왔는데 포로도 여기서 못 막아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토트넘이 라인을 올려서 끌어올려서 앞쪽에서 막 달려들면서 압박을 했는데 이 압박을 뚫고 올라오니까 당연히 뒷공간이 열립니다. 그래서 베르게가 볼을 끌고 올라왔을 때 토트넘의 뒷공간은 넓게 열리고 이 공간으로 공격수가 한 명 뛰어들어가고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패스 한 방. 이 패스 한 방이 들어가면서 토트넘의 수비라인이 아까 벌리의 수비라인처럼 우르르 무너지면서 득점이 나옵니다. 전반전에 선제골이 나올 때까지 벌리와 토트넘의 차이는 토트넘은 기회를 마무리를 못했고 벌리는 기회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차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팀이 똑같은 전술 라인도 올리고 전방 압박도 강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볼을 가졌을 때 상대를 끌어당겼다가 뒷공간 노리는 정말 똑같은 그런 형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비슷한 전술을 쓰는 팀들은 개인 능력이 좋은 팀이 승리를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이제 오늘 토트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난 토트넘 선수들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제 이 장면 보시면 이제 포로가 측면에서 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리는 1대1 마크예요. 1대1 모두 다 1대1로 마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앞쪽에 있었던 존슨이 약간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이때 포로가 내려오고 있는 존슨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본인은 이 뒷공간으로 돌아뛰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포로가 볼을 잡았을 때 상대 수비수가 본인의 마크맨이니까 달려드는데 포로가 뒤로 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동작이 걸리니까 포로의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놓쳤습니다. 포로를 담당해야 되는 벌리의 수비수가 여기서부터 이제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포로가 볼을 끌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여기서도 사르가 안쪽으로 뛰어들어가니까 데임마크를 하는 선수가 사르를 맹목적으로 따라가요. 그래서 포로가 그냥 쭉 끌고 올라오죠. 편안하게 아무도 안 막으니까. 그리고 본인의 마크맨을 이미 따돌렸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포로가 볼을 끌고 올라간 다음에 박스 안까지 들어가서 멋진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 슈팅은 애초에 어려운 슈팅이었는데 일단 득점을 잘 만들어냈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장면 보시면 벌리가 너무 무모할 정도로 1대1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실은 토트넘의 개인 기술이 벌리의 개인적인 역량보다 더 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토트넘에게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토트넘이 결정을 못 지었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왼쪽에 있었던 존슨이 내려옵니다. 후반전에는 왼쪽으로 자리를 바꿨죠. 그래서 존슨을 마크하는 선수가 내려가요. 그리고 메디슨이 볼을 잡았을 때 메디슨을 마크하는 선수가 붙는데 여기서 아까 포로처럼 메디슨이 패스를 주고 본인은 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메디슨이 뛰어들어가는데 아무도 안 막아요. 아무도 안 막고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를 보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디슨을 마크하던 선수가 메디슨을 놓쳤거든요. 그래서 이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때 메디슨이 정말 아무도 없는 이 공간으로 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단 메디슨이 뛰어들어가는 손흥민도 있었고 반대편에 쿨로셉스키도 있었습니다. 이 공간으로 일단 패스를 보내줬어야 되는데 패스 보내주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한 번 놓쳤고 본인이 이제 끌고 들어와요. 끌고 들어온 다음에 이미 뒷공간이 넓게 펼쳐져 있으니까 본인이 직접 끌고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좋은데 돌파가 됐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못했죠. 무리치 골키퍼의 선방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문제였던 거죠. 메디슨이 저기서 슈팅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데 마무리를 못 지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저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이 장면도 벌리가 어설프게 뒤에서 볼을 돌린다고 이미 손흥민이 뛰고 있는데 뛰어들어가는 손흥민 쪽으로 패스를 보내줘요. 이거는 이제 벌리가 본인들이 후방에서 볼을 돌리는데 볼을 잘 못 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손흥민이 이미 압박을 들어가는데 골키퍼한테 패스를 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키퍼가 발밑이 좋은 골키퍼가 아니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압박을 들어갈 때 당황을 했어요. 당황을 해서 여기서 패스를 주는데 이 패스가 브래넌 존슨한테 가죠. 말도 안 되는 패스죠. 그러다 보니까 존슨이 여기서 볼을 끊었습니다. 끊어서 올라가는데 그러면 여기서 손흥민을 주던가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안 줬어요. 한 번 본인이 일단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손흥민한테 컷백을 주거나 아니면 손흥민은 이미 압박을 당하고 있으니까 뒤쪽에 있는 싸라한테 주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본인이 여기서 슈팅을 합니다. 이건 이제 본인이 나름대로 센스를 부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무리치 골키퍼가 오늘 경기 중에 몇 번이나 컷백이 들어오는 걸 예상하고 일부러 이 안쪽으로 튀어나왔거든요. 원래 그런 성향을 가진 골키퍼예요. 예측을 하고 좀 튀어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센스 있게 골키퍼가 튀어나오니까 역동작을 내가 활용해야지 했는데 저 장면에서 슈팅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결정을 못 지으니까 문제인 거죠. 이 볼이 그냥 밖으로 나갔죠. 그리고 오늘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꽤나 이제 좋은 장면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오늘 컨디션이 이전보다 좋기도 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무래도 벌리가 라인을 무작정 올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한테 공간이 많이 났어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경기가 딱 만들어진 거죠. 이거는 손흥민 선수가 뭐 윙어로 뛰어서 최전방으로 뛰어서 포지션의 문제라기보다 본인이 잘 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 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끌고 올라가는데 이미 공간이 미친 듯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1대1 찬스에서 손흥민 선수가 그냥 밀고 들어갑니다. 돌팔해요. 심지어 수비라인에 토트넘의 공격 숫자가 더 많아요. 올라가 있다 보니까 벌리가. 그래서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돌파한 다음에 크로스 뭐 손흥민 선수의 전형적인 아주 트레이드 마크 같은 아주 좋은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브래넌 존슨이 이 앞에서 여기서 발을 갖다 댔는데 밖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충격적인 스탯이 있어요. 오늘 경기에서 일단 손흥민 선수가 키패스를 5개 만들었고요. 5개 중에서 이제 빅 찬스 결정적인 찬스를 한 번 만들었습니다. 아까 그 장면이겠죠? 존슨이 놓친 장면? 손흥민 선수가 뭐 키패스보다 빅 찬스도 만들고 찬스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손흥민 뿐만 아니라 여러 선수들이 그런데 요거 보시면 브래넌 존슨 오늘 XG값이 1.02였습니다. 결정적인 찬스도 3번이나 놓쳤어요. 메디슨이 한 번 그리고 로메로가 한 번이거든요. 근데 로메로는 이거는 뭐 세트피스 상황에서 선방 때문에 막힌 거니까 이거는 이제 로메로의 실수가 아니라고 쳐도 존슨이 3번 이 결정적인 찬스들을 마무리를 못하니까 토트넘이 이미 승부를 낼 수 있는 장면인데 승부를 못 낸 거죠. 그런데 영웅이 한 명 등장하죠. 토트넘이 경기를 하다가 공격이 안 풀리니까 변화를 줘야 되는데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딱히 없었어요. 오늘 히샬리송도 경기 전에 부상을 당했고 교체 명단에 보시면 공격적으로 변화를 줄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스칼렛 로셀소 힐 무어 요정도잖아요. 포스트코루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하냐 아무래도 풀백에 스킵이 나왔다 보니까 공격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많이 못 주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공격을 강화하는 카드로 밤더벤을 왼쪽에 둡니다. 그리고 중앙지역에 드라보신을 투입하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스칼렛을 투입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왼쪽으로 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냈을 때 스킵은 이 공간으로 못 뛰어들어갔지만 밤더벤은 빠르다 보니까 이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밤더벤이 기본적으로 공격수 출신이죠. 그러다 보니까 밤더벤의 이 스피드와 오버래핑 능력 이거를 살려서 스킵을 빼버리고 밤더벤이 여기서 공격적으로 올라가 버립니다. 근데 이게 통했죠. 모든 공격수들이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을 때 밤더벤이 결정을 지어버립니다. 이 장면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되게 넓은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쪽으로 패스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받을 때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 그 순간 스킵은 뛰어들어가는 걸 못했지만 밤더벤은 뒤에 있다가 빠르게 이 공간으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피드가 빠르다 보니까 뛰어들어가는 밤더벤에게 손흥민 선수가 잘 밀어주고 여기서 밤더벤이 뛰어들어가면서 결정적인 크로스를 올려주죠. 아무도 밤더벤의 스피드를 못 따라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밤더벤의 스피드가 일단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득점이 나올 때 여기서도 보시면 벌리에 이제 안 좋은 수비 방식 1대 1대 1 모든 선수가 한 명씩 맞고 있어요. 한 명씩. 근데 여기서 밤더벤이 공격 쪽으로 올라와서 뛰어들어갈 때 밤더벤의 움직임을 밤더벤을 마크해야 되는 선수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밤더벤한테 패스가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밤더벤이 가운데서 볼을 잡았을 때 순간적으로 이 벌리의 수비 라인이 밤더벤을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바라만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밤더벤이 안쪽으로 접고 들어온 다음에 왼발로 득점. 오늘 메디슨 브래넌 존슨 이런 이제 공격수들이 계속 놓쳤는데 심지어 쿨루셉스키한테도 좋은 기회가 있었거든요. 쿨루셉스키도 놓쳤어요. 그런데 밤더벤 만큼은 올라와서 공격수들보다 더 좋은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영웅이 되는 밤더벤. 그래서 오늘 경기는 분명히 토트넘이 이 경기를 빠르게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경기였거든요. 서로 라인을 올리니까 벌리가 그리고 약간 어설프잖아요. 라인을 올렸는데 그런데 결정을 못 짓고 있다가 이 밤더벤의 이 아주 놀라운 결정력으로 경기를 이제 가져왔다. 그리고 이게 토트넘한테도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신락 같은 희망이지만 챔피언스 리그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갈 수 있다를 떠나서 당연히 아스톤빌라가 지금 유리한 상황이지만 토트넘이 이런 경기에서 미끄러져서 본인들이 못해서 못 가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이런 경기를 잡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아스톤빌라가 잘해서 못 간다. 그러면 이제 시즌을 마무리할 때 이게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못해서 못 가는 거랑 본인들이 잘했지만 상대가 더 잘해서 못 가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토트넘이 오늘 경기는 신락 같은 희망을 이어가는 경기가 됐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